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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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말인즉슨 뭐예요? 기후가 틀리다는거죠 네, 300으로 자, 이게 삼합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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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보세요 저지대가 평평하죠 그 말인지도 모를거같아요 예전에 여기도 무슨 땅이었을까요? 바닷이 있죠 바닷이 있죠 네 네 자, 우리가 1년에 150mm 기간이 15cm 이하로 오면 사막 사막 사막을 구분해주는게 이 강우량으로 강우를 지는데 여기 기온이 요 부근 기온이 아주 그냥 속대말로 지랄 같아요 진짜로 한 입에 오면 요거 굳이 의료로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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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